오마이틴 바닥 불닭 뇨 너 뭐하냐? 보게 어떻게 들어갔어? 너 왜 뛰어왔어? 너 뭐하는거야? 야 너 지금 할당량 송아야 지금 너 뭐해 너 왜 또 두둑질 하러 왔어 안돼 안돼 너네 다 안돼 너네 다 가 너네 다 가 너네 다 가 너네 다 가 아 너ا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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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ledger 아 으 일단care는 gratitude 12. 너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거 왜 하는데 왜 때리는 데 이해로 살다 있어요? 이해로 살다 아니 안들려 왜 때리는데 자꾸 어르신 머리 없는 시끼 그러면 아무도 안 데려간다구 뭐야 인스타 카톡캡은? 뭐야? 뭐야? 아 뭐? 아 똥꼬냠냠아 야 야 동생아 이거 보리차 먹잖아 엄마꺼 아니 그.. 왜 빨아먹어 창문을 아니 그것도 왜 뜯어먹어 아이고 왜 저래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말로 안올렸거든요? 그냥 눈이 잘 안보이니까 높은데는 어떻게 기어올라가는데 내려오덜 못해 너는 왜 옆에서 그냥 방관하냐 아휴 둘이 같이 다니지마 금지야 이제 아휴 힘도 세다 힘도 세 힘도 세 밑에 있으세요 바닥에 이 세 힘도 세 그 힘도 세 바람에 주문한 랩 대굴 대굴 힘차게 달려요 바삭바삭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 한쪽 눈이 없어도 따뜻한 뱃살이 있어 앙팡이 키가 작아도 똑똑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 우측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 이동이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찾아간다 정세기 하나, 둘, 셋, 넷 아무도 막지 못해 우리는 빅센 모양이니까 너무 높은 밤이 끝내는 데가 저는 때까지 뛰지 못한 EXTREM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